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여론조사 기관마다 여론조사 방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엊그제까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 지지율을 격차하는 최소한 10% 이상 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갑자기 거의 박빙 성부, 동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1월 22일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영문 명칭은 KSOI입니다. 교통방송, TBS 의뢰에 의해서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40% 대 39.5%로 초근접상태에 적어들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9일 날 계롭 연론조사 결과는 윤 후보 지지율이 42%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1%로 무려 격차가 11%나 낮습니다. 여론조사를 접하는 그러니까 TBS 의뢰에 의해 가지고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런 여론조사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순간 제 입에서는 제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참고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무척 정치적 평양성이 뚜렷한 여론조사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만든 김갑수 씨를 두고 대표직인 친노인사로 그렇게 분류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여론조사기관의 정치적 평양성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가운데서도 김갑수 씨가 창업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현재 수감 중인 전통진당 멤버인 이스키 씨가 만든 사회동향연구소 영문명칭 STI는 아주 정치적 평양성이 강한 그런 여론조사기관으로 손에 곱히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뭔가 참 이상합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착착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 한울수 대표로 있는 길도영 씨는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캠퍼 셰신을 내걸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동시에 자기들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단초입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곧바로 관철되어 나온 게 이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윤석열 40% 대 이재명 39.5%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기획된 결과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분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어떤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화 동북과 평화포럼의 이사장으로 있는 장승민 씨가 또 직격탄을 그대로 날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스카이콩콩처럼 튀어오른 이런 여론조사를 믿으라고요? 여기서 참조로 스카이콩콩은 모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란 막대기에 발판을 장착하고 스프링의 탄력을 이용해서 콩콩 뛰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0%를 넘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낙마할 것이라는 저의 글이 나간 지 이틀 만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불과 0.5%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그 신로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추락 중에 후보직을 낙마할 상황에까지 내몰린 인물이 느닷없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여론조사를 반전하는 셈이니까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0% 정도 격차가 나면 이재명 후보는 낙마할 것이라는 예상글을 제가 썼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후보의 지지율과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불과 0.5%로 좁혀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마할 수 없다는 발버둥인가요?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소위 정치판에 상당히 정통한 장성민 씨의 주장입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 VON의 김영 원장의 직설은 이번에 양 후보의 박빙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헌태 씨와 김갑수 씨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로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너무 빨리 박빙을 제조했군요. 이런 이야기를 김영 원장에 내놓습니다. 또 한편 국민의힘의 경남도당의 디지털 정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 씨는 좀 더 근본 문제를 지적합니다. 단 하루 만에 지지율이 10% 바뀐다는 것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조사는 혹여는 윤석열이라고 답해드려도 이재명으로 말하고 기록하면 됩니다. 여당이 보통 4에서 5%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여론이 오늘 0.5%포인트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보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아무튼 현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선관위의 대대적인 수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는 본래 사람들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민심의 동향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알만한 사람들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이번 기회에 소상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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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